사실 나 경석이 좋아해 니가 좀 도와줄래? 글쎄.. 혹시 너도 경석이 좋아해? 설마 진짜? 왜? 난 도경석 좋아하면 안돼? 넌 내 도움 없이도 잘 할텐데 왜 성격도 활발하고 적극적이고 너도 예쁘잖아 어? 예쁘다는 건 참 축복이야 그치?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그래서 축복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도 그런 혜택을 누리고 싶어서 성형수술을 하는 거겠지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하면 그게 만약 경석이라면 안돼 비웃지 않을 리가 없어 어떻게 해야 할까? 진짜로